날씨 타축기입니다. 일요일에도 활동하기 수월하겠습니다. 내륙 곳곳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지만 전국에 구름이 끼면서 강한 볕을 가려주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전북,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에 구름이 끼면서 낮 동안 심한 더위는 없었는데요. 해가 지면 기온이 더 떨어집니다. 부쩍 선선해진 요즘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도 전국이 20도 안팎의 기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대구는 21도, 대전과 강릉은 20도로 시원하겠습니다. 한낮기온은 동풍이 불어들어오는 강원 영동지역은 기온이 낮겠는데요. 강릉은 27도선에 머물면서 선선하겠고 내륙 곳곳이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에 가끔 구름이 끼겠는데요. 내륙 곳곳에 기온이 오르지만 구름이 그늘막 역할을 해줘서 내일도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비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전북은 오전에, 제주도와 남해안은 오전부터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영동도 낮부터 오후 사이에 가끔 비가 오겠는데요. 강원 영동과 전북, 제주도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고 남해안은 5mm 내외의 비가 예상됩니다. 지역마다 비가 내리는 원인이 다른데요. 먼저 강원 영동지역은 기류가 수렴하면서 비구름이 만들어지겠습니다. 내일 대기 하층의 바람 흐름도를 보시면 북서쪽에서는 북서풍이 유입되겠고요. 동쪽에서는 고기압이 점점 발달해 커지면서 동풍이 유입되는 영역이 넓어지겠는데요. 때문에 강원 영동지역을 중심으로 두 기류가 만나겠습니다. 이 두 기류가 수렴하면 공기가 상승하는데요. 그런데 상층에서는 영하 10도 이하의 찬 공기가 머물면서 공기 상승이 더 활발해져 비구름이 더 발달하겠습니다. 따라서 강원 영동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제주도와 남해안, 전북에 내리는 비는 남쪽에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기 때문인데요.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고기압의 가장자를 따라서 따뜻하고 수증기를 많이 머금은 남서풍이 불어 들어오겠습니다. 이 따뜻한 공기들은 가볍기 때문에 이미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는 차고 건조한 공기를 빠르게 타고 올라서 비구름이 형성되겠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짧겠는데요. 밤사이에 기온이 내려가면서 지면이 빠르게 식기 때문에 수증기가 응결돼 안개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까지 안전운전 하셔야겠고요. 항공기 운항에도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운항 정보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1.5m에서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또 제주도와 남해안, 동해안은 너울성 파도도 예상되는데요. 해안가에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터치 키웠습니다. 날씨터치 키웠습니다.